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유료 합격! 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산업 쪽으로 넘어와 보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은 뭐 IMF나 OECD 같은 데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가계부채 부분이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진단은 조금씩 달라요. 각도가 좀 다른데 대체적인 분석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의 국가 채무 비율을 이거를 이제 탁 틀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재정준칙 같은 것도 지켜가면서 국가 채무가 너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와중에 결국에는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여파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계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별 가계 주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외국에서는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거든요. 외국의 주요 국가들 다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데가 없어요. 주요 국가가. 주요 국가. 그러니까 덩치도 좀 있으면서 그리고 경제 규모도 이제 좀 큰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뭐 그중에서는 낮은 이런 이제 국가 채무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그 국가 채무비를 늘어난다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느라고 막 신경을 쓰고 언론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팬데믹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리가 제로금리가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는 아마 그게 이제 소개가 될 것 같은데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어제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볼 때 어제는 아니고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어제인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요거를 올려가지고요. 그 저 기준금리 목표치를 1%까지로 이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면 제로금리 시대는 끝난 거예요. 0.75%였던 것을 0.25%포인트 인상해서 1%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금융통합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지금은 끝나게 됐지만 한참 동안 이제 제로금리가 쭉 온 거예요. 2년 가까이. 이렇게 쭉 이제 오게 되고 하면서 돈이 많이 풀렸죠. 우리나라만 막 유동성을 막 확장한 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돈들이 국제사회에 막 넘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이 돈이 너무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같은 데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로 돈이 막 흘러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과열 양상을 빚은 거예요. 주식이 막 과열되면 그건 한편으로는 이거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은 잘 없지만 그렇지만은 부동산으로 이게 가게 되면은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주거 문제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는 정부나 혹은 또 이제 일각의 분들은 이것이 미국이든 독일이든 어디든 유럽이든 어디든 집값이 안 오른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전 세계가 팬데믹을 극복하겠다고 경제적인 위축을 막으려고 돈을 다 풀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이런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비판에 대한 쉴드를 또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또 그것도 팩트니까 그걸 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또 관리 못한 것도 사실이죠. 유동성이 있을 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들을 조기에 좀 진화하고 차단했더라면 하나 아쉬움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여러 번 사과했고 또 최근에도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실책이 없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한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잘하냐 못하냐 하면 여전히 40%선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놀라운 이제 임기 말에 놀라운 정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60%가 되는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40%만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다 정권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과가에 대한 평가도 아직은 뭐 제대로 하긴 좀 이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잘못했다라고 이제 뭐 다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이 부동산 부분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이런 상황하고 관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정리해서 오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국가부채 관리를 하느라고 요것이 풍선효과처럼 가계부채로 번져갔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는 사이에 가계가 그 경제의 어려움을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었다.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부동산에 자금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계만 올라가니까 이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뭐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게요. 우리 IMF 사태 겪었을 때 경제 얘기 왔을 때 그때 줍줍해가지고 돈 번 사람 많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더 벌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회상하면서 지금이 찬스다 그러고서 하는 사람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막 추천도 해줘요. 심지어. 여기에 집을 사봐라. 이런 얘기들 추천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저는 뭐 나름의 소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줘요. 제가 뭐 부동산 좋은 거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죠.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걸 보면은 지금 기회라고 사실은 솔직히 다 생각한 사람들 많았어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 금리 낮아진 틈을 타가지고 대출을 막 땡겨가지고 막 이제 부동산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많이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막으려고는 했는데 재판단에는 약간 상호약방문처럼 뒷꽁무늬를 쫓으면서 자꾸 이걸 차단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좀 차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규제는 규제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뒷꽁무늬 쫓아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막 사들였던 사람들이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들였는데 내놓게 되면은 그때는 뭐 이제 집값 그 사이에 올라간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버텨보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티지 못할 상황들은 점점 오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버텨보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냐면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대출 땡겨가지고 집 산 사람들은 변동금리로 받은 경우에는 이 변동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변동금리가 올라가면은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비용이 많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종부세 얘기도 있잖아요. 종부세도 뭐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 강남 일부 같은데 뭐 몇십억짜리 주택이 아닌 이상은 종부세 부담도 뭐 몇십만 원 안 된다.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반론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한편으로는 종부세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 연동해서 누진 적용 되거든요. 종부세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겹으로 같이 오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버티는 게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뀌면은 부동산 정책이 지금보다 풀릴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권이 만약에 유지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때에는 그때는 매물이 굉장히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연장되면 그 해당 후보자가 후보자가 주는 느낌이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때 부동산 작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공약은 이행을 진짜 하더라.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심리적으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하고 쥐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튼 그쪽으로 이제 이 부채가 또 가게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작동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비춰보면은 가게 부채가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어쨌거나 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10월 26일 가게 부채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당초 상한 능력이 지표가 되는 이건 이제 앞서서 몇 달 전에 우리 같이 봤던 건데 DSR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이에요. 자기 이제 연봉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빚을 낸 거든 간에 이 빚을 갚아줘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이거의 비율을 이제 보자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규제를 2년의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바짝 고삐를 조여가지고 1년으로 빠르게 빠르게 이제 안착하게끔 만들겠다는 건데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을 다시 한번 보자면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연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원리금 갚는 데 쓰느냐 이거거든요. 요즘에는 거치식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많이 하는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 들어가면 연소득에서 이제 빚을 몇 퍼센트까지 갚아줘야 되냐. 이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버리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 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에서의 빚을 합산해서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한 부담을 산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총 부채 상한 비율, DTI DTI 적용시보다 대출 규모가 더 줄어들게 되는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도 DTI 규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총 부채 상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 나의 소득 대비 빚이 몇 퍼센트냐. 이런 걸 가지고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보면은요. 내 연봉에 4년치 연봉이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식이었어요. DTI 적용이. 그랬는데 그것을 DSR로 이제 DSR 개념도 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대출을 쪼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사실은 온정적인 간섭의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대출을 받는 사람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금융기관들은요.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상품을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려고 해요.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당신 이거 갚을 수 있어? 당신 소득 수준 보니까 과도하게 빚을 지는 것 같은데? 생활도 하고 이러려면은 아이고 이렇게 갚도록 하면은 이거 진짜 어? 이거 하우스포 돼. 이거 주택담보대출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의 접근으로도 이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당장에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줄이 조여져가지고 뭘 계획했던 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안착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내 생활비 정도의 범위를 좀 남겨두고 빚을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좀 이제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빚을 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근데 또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특성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공식적인 어떤 금융권 바깥에서 이제 사채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봐 그건 또 걱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 고려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기준도 대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은행권과 동일한 40%선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은행권에서 돈 빌려줄 때는 소득에서 소득에서요. 이제 원리금 갚는데 40% 이상 못 쓰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2금융권은 그거보다는 좀 원래 1금융권 은행권에서 돈 못 빌린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규제를 조금은 좀 덜하게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및 담보 소득 증빙 등 차이가 크다는 측면에서 이제 은행권하고 똑같이 제2금융권을 똑같이 묶는 것은 여전히 좀 부담되고 그래서 50%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까지 통틀더라도 내가 벌어들인 게 1년에 100만 원이다.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이상을 원리금 갚는데 쓰는 거 이거를 이제 50만 원 넘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험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각 업권에 평균 DSR 규제가 70에서 심지어 160%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요 내년부터 50에서 110%로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50%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최대 50% 선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0년, 2022년 1월부터 카드론도 차주별 DSR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 뭔지 아시죠? 카드론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카드론이 장기 카드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장기 카드 대출은 뭐냐면 카드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그냥 뭐 다른 담보 없이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급전을 쓸 때는 카드론 말고 이제 현금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단기 카드 대출이 있죠. 이제 그거보다는 카드론이 금리는 조금 낮지만 일반적인 그 대출보다는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카드론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DSR 대상에 다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급할 때 이제 카드를 가지고 단기 카드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받을 때 특히 장기 카드 대출 받을 때 DSR 규제에 걸려서 당신은 장기 카드 대출 못 받아요. 더 이상은. 이렇게도 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규제 대상에 다 넣고 있어요. 빚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리고 이러려면 국가가 또 후속 조치도 좀 따라줘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은 막막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국가가 좀 대신 해결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들을 해줘야 돼요. 그죠? 국가부채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경제산업에서 또 하나 미연준이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11월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자산을 매입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거.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이른바 양적 완화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그 반대로 이제 완화했던 것을 다시 조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 이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용어를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돌입하는 시점까지도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3일 이틀간의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2020년 12월 이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경제에 상당한 진전을 고려할 때 월간 순자산 매입을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은 50억 달러씩 줄이기겠다. 점점 돈을 계속 풀던 것을 이제 그 속도를 이제 줄이기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택저당증권 MBS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 대출을 해준 주택저당증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산담보부 증권의 일종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 대출해준 주택저당증권인데 이 주택저당증권을 대상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증권인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택저당증권을 갖다가 이거를 막 매입했다는 거예요. 연준에서. 그래서 돈을 막 풀어줬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연준은 장기금리 억제와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서 매달 미 국채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 등 1200억 달러 규모 채권 매입으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가와 고용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테이퍼링의 조건으로 언급해왔다가 그랬다가 이제 빠르게 경제 회복이 좀 되고 있다 해가지고요. 그것이 오히려 또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또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구체화를 한 겁니다. 테이퍼링의 시점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현재 0.00에서 0.25%로 동결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동안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올릴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파가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올 것이냐. 그것은요. 미국이 이제 이렇게 돈줄을 조이고 그 다음에 금리 기준금리도 올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두어 있던 달러들이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요. 미국에서 돈을 덜 풀기 때문에 달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거 우리나라로까지도 이렇게 투자돼서 이게 달러가 건너오거든요. 태평양 건너와요. 근데 그거는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어떤 금리 수준의 격차가 좁혀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여긴데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격차가 좁혀지면 더 안정적인 시장인 미국에다 투자하려고 그러지 우리나라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투자돼 있던 자금까지도 미국 쪽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또 이제 환율 인상 같은 것들이 오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을 거고요. 당장에 이제 외화가 부족한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예전에 외환위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이제 달러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먼저 올렸잖아요. 지금 그죠?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대처를 미리미리 해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기억하시죠? 여러 이제 금융 상품마다 금리 수준이 결정되는데 그것의 가장 이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카드 요거가 기준금리입니다.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죠. 이것을 바꾸면 이것이 도미노처럼 요 카드를 탁 넘기면 다다다다다다 해서 다른 금융 상품들에도 주주주주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환경 쪽으로 갈 건데 사회 환경 쪽에 이슈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좀 힘을 줘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